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열광해서 주님에게 몰려오고 하는 그 바로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7절에도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막 이런 예수님 사역에 대한 감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리고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 인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떤 상황인지 금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그래서 이제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던 그 시점인데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런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대목인데 먼저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막 그런 사람들의 열광하고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걸 거의 영향을 안 받으시는 그건 일상에 늘 하시던 대로 그 주님의 생활을 영유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지금 흥분해 있는지 자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을 찾나이다 막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막 거기까지 따라가 가지고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 하시느냐고 빨리 그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고 아니 지금 이런 열광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막 이런 들떠있는 분위기가 제자들에게서 확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최근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38절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예 그냥 그 지역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은 상황 다른 두 시가 이렇게 정했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만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확연히 다른 이 두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사람들의 열광하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제자들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보다 근본적인 상황을 꿰뚫으시는 예수님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열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무반응 오히려 그 장소에 떠나버리시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거는 겉보기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결단코 이게 지금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목이 말라가지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는 게 아니고 너무나 표표적인 이유 그래서 병고추 주신 된다 귀신을 쫓아낸대 구경 가지 않을래? 이게 절대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시각 차이가 뭐냐 하면 제자들은 이런 인간들의 인기, 외적인 거 이런 거에 굉장히 휘둘리지만 예수님은 이런 외적인 인기가 아니라 사명을 따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38절 이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옆에서 뭐 그렇게 막 흥분하고 덜뜬고 부축힌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은 거는 주님은 중심을 갖고 계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삶의 이 중심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종종 우리 교역자들한테 하는 구호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요 목회의 구호는 이겁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가 그냥 막 많이 짖는다고 기차가 갑자기 막 신이 나서 빨리 달리고 아무도 그냥 반응 안 한다고 기차가 천천히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개가 짖거나 말거나 기차는 자기 속도대로 자기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짖어도 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를 시작했더니 막 그냥 열광하고 막 모여들고 등록이 많아진다고 막 목회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위험하고요 생각보다 이게 성장이 더디다고 쭉 쳐져서 그냥 천천히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스케줄대로 누가 뭐라든지 당신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 이게 제자들과의 확연히 다른 차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예수님 쪽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누가 조금만 부추기면 신이 나서 그냥 중심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또 의도대로 잘 안 되면 그만 의기소침해가지고 주저앉아버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얕은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깊으신 주님의 시야를 닮아가려고 본받아가려고 배워가려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내용을 쭉 묵상을 하던 그게 무슨 요일인지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이제 새벽입니다 눈이 떠졌는데 분명히 잠은 깼는데 아직도 약간 몽롱한 상태 그래서 이제 잠자리에서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계속 머릿속에서 찬양 하나가 흥얼거려지는 겁니다 이게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부르는 한 40년 전에 부르던 그 찬양인데요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마 이 찬양 다 어릴 때 부르셨을 거예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잘하고 싶어요 애들 찬양이라서 더 귀엽게 불러서 해야 되는데 이 발성만 좀 아동틱하고 새벽에 계속 이게 지금 비몽사몽인데요 머릿속에서 이 찬양이 계속 맴돌아지는데 제가 이제 그날 새벽에 일어나 책상에 자리에 딱 앉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 진리는 복잡하지 않은 거다 어린아이의 흥얼거리는 찬양 가사에서도 이게 얼마나 모든 걸 다 의미합니까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다음 보세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뭘 의미합니까 전인격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냥 자라고 한쪽은 그냥 부실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이 가사 후반부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어떻게 자라느냐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 노랫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모든 분에게 읽으라고 권하는 책인데요 고전 중에 고전 아닙니까 가끔씩 저도 이 책을 꺼내가지고 다 읽지는 않아도 막 이렇게 펼치면서 묵상하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이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첫 페이지를 딱 펼치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문구가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그 페이지 전체가 백지고 요 성경 한 구절만 딱 써놨다라고 첫 페이지에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주시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목차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경멸함 사실 원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대로 따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경멸함 여기 나오는 이 경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어로 보니까 설명합니다 이 경멸이 뭐냐 깔보아 업신여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난 너 경멸해 이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깔보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본받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은 경멸한다 뭐로 의미합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만 목해가 좀 잘 된다고 우쭐해지고 누가 뭐라고 뭐라고 지적한다고 우울해지고 이러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에 대해서는 경멸함 그것을 깔보고 업신여기기 마음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태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미숙함이 많잖아요 인기에 영합하고 막 우왕좌왕 허둥지둥 예수님 막 찾아가가지고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너무 미숙하고요 결정적으로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미숙함이 뭐냐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태도예요 자 36절 37절 다시 보십시오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분을 추적해내다 그럼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어디 가셨냐고 지금 사람들이 찾는데 추적을 해내가지고요 너무나 주도적으로 그리고 또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말씀이 누가 보곤 4장에도 나오는데 42절을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예수님을 지금 만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이 같이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존재예요 앞서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로 부른받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좌지우지하려는 거예요 못하게 만류하고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도했는데 이게 마가복 1장이거든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마가복은 8장에서 이 버릇을 하나도 못 고친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마가복은 8장 31절 유명한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 30년 차로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도 안 바뀐 베드로 하나도 안 바뀐 이찬수 목사 여전히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분이에요 따르는 존재예요 일만성도 파송 운동이 제복이 아무리 주의 뜻이고 성경적이고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한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앞서면 그건 악한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건 실수 안 해요 자기 생각에 이건 주님 뜻이다 이러면 막 앞질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위험한 건 다 이런 거예요 저는 물철학 사람들은요 당신 철학이 뭐냐고 물철학인데 다 싫어해요 메가리 역시 무슨 물철학이냐고 그 맥아리가 저속한 말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맥 없이 무슨 물철학이냐고 저는 물철학을 좋아해요 뚫리면 흘러가고 막히면 서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운동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물이 넘치면 또 흘러가고 저는 물철학 영적으로 가장 나쁜 게 펌퍼질이에요 물은 주님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고여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펌퍼질 해서라도 이거를 역류시켜야 되겠다 그거 다 나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에게서 미숙함은 주님을 따르는 존재인 자기들이 자기들이 어떤 갖고 있는 생각으로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는 설교하는 저를 위시해서 중직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이 부분을 두려움으로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미숙한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참 미숙한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현실을 과장하는 태도입니다 37절에서 기도하시는 주님께 가서 막 호들갑 떠는 게 이거예요 37절 모든 사람이 줄을 찬나이다 막 그냥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지금 이 기회에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막 과장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른 아침에 무슨 모든 사람이 찾겠냐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의 반응에 관심이 많고 인기에 영합하고 이러면요 자꾸 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 우쭐해져가지고 교만해서 넘어져버리고 조금만 무슨 지적을 받으면 급우울 의욕이 안 생기고 이게 다 현실을 과장하는 태도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정상이 좀 보이세요? 이런 정상이 조금만이라도 보이신다면 요한복음 13장 15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행하실까? 판단하시고 이런 차원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 본문 전체에서 저는 핵심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35절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5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한번 좀 더 크게 읽으실래요? 마음 밭에 새겨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이렇게 강조해야 될 만큼 소중한 말씀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35절 안에는요 이 35절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차원의 경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경건이 뭐냐 습관화 차원의 경건입니다 습관화 차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들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의 스케줄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거든요 자 먼저 우리 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분함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으로 뭘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하고 저녁에 집에 가면 내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된 느낌이에요 진공상 멍합니다 책도 안 읽힙니다 그냥 멍하게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또 방해꾼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제가 막 설교하는데 여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지르면서 내 설교를 방해하면요 그날은 에너지가 한 10배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엄청 소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밤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되 그야말로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밤까지 정신없이 스케줄이 많으셨던 주님이세요 그랬던 주님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엄청 피곤하셨을 텐데 새벽에 일찍 기도하러 나가셨다는데요 이 35절에서 중요한 건 맨 뒤에 나오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 때 기도하시더니 이 동사가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모든 미완료형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완료형이 뭘 의미하느냐 반복된 행동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도하시더니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무슨 악몽을 꾸거나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서 우발적으로 깬 게 아니고요 늘 해오시던 대로라는 측면이 강조된 기도하는 대로예요 우리 개척교회 초기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어느 해는 열받아가지고 6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후반로 가면 피곤에 쩔어요 그래서 이제 한 35일 차 되면 계산합니다 이제 5일만 있으면 시큰 잘 수 있다 3일 남았다 2틀 남았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특세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도 깊어지만 마지막 날이라고 그리고는 이제 주일 날 나 오늘은 이제 발 뻗고 잘 거야 그러고 누구인데요 새벽 기도도 없는데 특세 끝났는데 습관을 따라 새벽 3심에 눈이 떠져요 그때는 진짜 엄청 기분이 안 좋아요 자려고 했는데 이게 습관을 따라요 예수님이 제가 왜 습관화 차원의 경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쓴 재밌는 글 하나를 그 책에서 인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퀴즈인데요 자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퀴즈입니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누군지 다시 그 다음 읽어드립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당신의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습관이에요 우리 뒤에 앉은 목사님이 이것 좀 썰렁이 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예배 때는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빼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거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걸 복사해가지고 이걸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만드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답이다 이런 책 이 책은 저는 안 읽어서 좋은지 나쁜지 제가 인용한다고 무조건 사라는 뜻 아닙니다 이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 표지에 우연히 표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금수저나 엘리터가 아니어도 습관을 잘 쌓으면 이길 수 있다 또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요 승리하는 습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딱 뒷면을 봤더니 뒤에 스테판 크리가 한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이 미래의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이 미래의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냥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날밤 새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오랜 습관에 의한 오랜 익숙함 어제 아무리 피곤했어도 아무리 정신없이 바빴서도 딱 제 시간에 되면 눈이 떠지는 이 습관화 차원의 경건 오늘부터 여러분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35절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차원의 경건 중에 두 번째 차원의 경건이 뭐냐 세상과의 격리 차원의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격리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여기 나오는 한적한 곳은 헬라우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열광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광야로 가사 기도하셨다는 것은 군중들과의 격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하면 온 세계가 지금 멈춰버린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보통 이게 경제도 어렵고 문제가 보통 큰 거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왕 벌어진 걸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고 정신이기살도 우리 일상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한 모든 것이 멈추고 제동이 걸린 이 상황을 오히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세상과의 격리 차원의 경건을 만드는 걸로 내가 이걸 활용하겠다 그러면 이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주 전엔가 노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거리 띄우기 해서 드문드문 이렇게 앉아서 다 마스크 쓰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 노회에 딱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 의자마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구호라 제가 이걸 옮겨 적었습니다 구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러나 주님과 거리 좁히기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앞에 의자 있으니까 계속 이걸 보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러나 주님과 거리 좁히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배워서 그 천박한 제자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예수님은요 이런 막 열광하면 사라져버리시는 이 패턴을 성경에서 몇 번이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병이어 현장 아닙니까 마태문 14장 20절 내용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열광의 도간이었을 거예요 떼주어도 떼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기적의 떡을 받아 먹고 누리고 예수님 예수님 환호하면서 열광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태도가 2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격리의 영성이에요 격리의 영성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이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열광하며 칭찬하고 이렇게 박수받고 이렇게 응원하는 자리는 빨리 피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 아닐까요? 제가 한 목회 30년 해보니까요 악플은요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떤 악플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요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악플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긴장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여기에 반해서 진짜 위험한 건 선플에 거기에 젖어들 때예요 계속 칭찬하는 걸 뒤지고 찾고 칭찬하는 사람 만나고 칭찬하는 데 익숙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매니아들에게 쌓여 있으면 이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지침을 이 격리의 영성을 저는 진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자꾸 칭찬하는 그룹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그룹을 봤더니 누가 선플 이 찬스 목사님 좋아요 이 찬스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멍멍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글 사람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이건 이분의 교양 이분의 예의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찬스 씨가 누군지 기분 좋겠네 그렇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격리의 영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차원의 영성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초심 지키기 차원의 영성입니다 초심 지키기 왜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었냐 하니까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여기 나오는 한적한 곳은 헬라우로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뜻을 가진 에레모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마가복음 1장 앞에 또 나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느냐 어디에 나왔느냐 공생회를 시작하기 직전인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에레모스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 모신지라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나오는 광야가 에레모스예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에레모스예요 사실은 그 광야가 그 지형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마가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제가 이걸 또 초심 지키기 영성이라 말씀드렸을까요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하여 주님은 초심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맨 처음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이 나를 내몰았던 그곳 에레모스 사탄과 싸웠던 그곳 에레모스 사탄과 싸워 이겼던 그곳 말씀으로 초심을 지키고 유지했던 그곳 에레모스 예수님에게 이 에레모스는 사역의 출발 지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주와 여러분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자주자주 이 초심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열광하고 박수치고 이럴 때도 초심의 자리 에레모스로 가야 되고요 오해받고 요구도 먹고 억장이 무너지고 치유가 잘 안 되는 상처가 일어나고 그때도 에레모스로 가야 돼요 초심의 자리 제가 요즘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이제 틈틈이 그것을 쭉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목회 수업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골목식당은 이제 손님이 너무 안 와가지고 마을이 막 상막하고 또 망하기 직전에 있는 가게들을 이제 이거를 되살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제가 볼수록 이건 식당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거 목회예요 목회 제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걸 그 프로그램을 깨달았는데요 이 손님이 안 오고 적지 안 오고 문 닫아도 이런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그 전문가 백종원 씨가 이제 메뉴 개발시켜주고 요리하는 기술 가르쳐주고 이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 프로에는 그런 거 거의 안 나오고요 계속 야단만 쳐요 민망하게 막 야단을 치는데 야단 내용이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나가 아니고요 그런 것도 물론 들어가지만 근원적으로 야단치는 핵심은 이거예요 주방 청소 좀 하세요 뭐가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러시게 뭐예요 아니 지금 플라스틱을 가지고 뜨거운 걸 담고 있습니까 전부 기초 다지기예요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손님이 안 본다고 주방에서 그렇게 함부로 더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제 막 TV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좀 오고 번성이 될 텐데 그렇다고 초심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격 올리면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기초다니 저렇게 보다가 저 프로 내가 맡아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요리 가르쳐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전문가한테 하면 되고 전부 기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미분 푸는 법 방정식 푸는 법 안 가르쳐주고 구구담 외우세요 구구담 외우세요 이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저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잘 봤지 자 귀신 쫓아내는 법 1 받아 적어봐 귀신 쫓아내는 법 2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열병은 이렇게 치료해야 돼 이거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수업이 뭐예요 누가 당신을 응원하든지 누가 열광하든지 관계없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슬픈 게 이런 어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분 적분 가르쳐주겠다고 귀신 쫓는 법은 가르쳐주는 곳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아까 내내 우리 신학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젊은 신학생들을 생각하면 진짜 짠해요 저는 이제 그럭저럭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면 되는 그런 세대지만 이제 30대 초반 이제 20대 후반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인 도전이 거세겠습니까 난 우리 젊은 신학도 들어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 가도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가는 그 신학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내내 내 마음에 이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 신학생 시절에 미분 풀겠다 적분 풀겠다 귀신 쫓는 법 배워야 되겠다 병구치는 기술 배워야 되겠다 이런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습관화 차원의 경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건 새벽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난 가장 좋아 이걸 경험하는 그런 신학생 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골목식당 프로와 똑같이 갱신되기를 원하는데 무슨 엄청난 요리를 개발하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손님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주방 정리 깨끗하게 잘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과장 안 하는 거 목회자들이 먼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경건의 습관화 세상과의 격리 저는 우리 가정들이 영적으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백종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하는 기초다지기 주님과의 너와의 관계 사람들의 열광하는 박수소리보다 소중한 건 주님과의 관계라는 걸 가르쳐주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애를 참 많이 쓰는데요 종종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애들에게 열심히 전화로 신방하고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해도 결국은 그 아이들이 부모 역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 역량 받기 때문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은 부모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역량을 받은 부모들을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경건한 부모의 역량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내가 오늘부터라도 이 거룩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이 경건이 내 삶 속에서 습관화 차원에서의 경건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